그때는 정말 1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도 전혀 잡지 못했고 무릎이 진짜 앉았다가 딱 일어서면 아! 이러면서 운동 하나만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40대 아줌마가 무슨 자기 프로필이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투자하는 도전할 만하고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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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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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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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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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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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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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